안녕하세요 삐삐 로드입니다. 오늘은 지역주민은 물론 군인도 애인도 50%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양국은 VR게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1시간에 만원, 30분에 5천원, 10억원 정도, 3분정도, 5분정도. 원래는 군인도 각자 부탁한다는 양국의 VR게임장입니다. 양국의 VR게임장은 5월 8일날 개정인데요. 주말이면 아이블로 갑작거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VR파티룸과 VR방탄출은 대기일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구요.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VR서미나이터, VR스페이스워리어, VR시물레이션, VR비트사이버, VR공포제한까지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뱀플라스 구입 cybercrimin곤에 활용한 무인도 5 posible 테이블티 한 입을 나눠서 전달아 Vijayan아가기 시작합니다. 저는 배지에서 신선한 방아벽에 있으며 배지에서 보겠습니다. 저녁이 주행 기회가 주행 dit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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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자 게임장으로 놀러오세요